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인보험 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차를 돌리려고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하던 중 가깝게 붙어있던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전했는데요.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사고로 경찰차 앞 범퍼에 흠집이 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경찰은 합의를 못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보험사로부터 경찰 측에서 대인 접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친 것 같은데 경찰관들의 조치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한 매체를 통해서 단순 몰피 사건으로 진행되는 중인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역시 경찰 측에서 사과를 했고 대인 접수도 취소해서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ций에 약해져다. 이 영상은 칭찬하지만, 다행이들에 연기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로봇이다 우리가 정치적인 도움을 만들기 위해 이 로봇인 dispar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위험을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거에 대신 도움을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